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히 말씀드린 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늘 저희 국제진문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늘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세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기적과 같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민주화도 완벽하게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변화와 발전을 이루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경제 발전, 이런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 아카데미인데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또 민주화의 어떤 역량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욕구, 국가에 대한 어떤 욕구,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큰데 국가가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도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국가가 능력이 된다면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능력이 안 될 때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다 한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복지 부분은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것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이 복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과도한 어떤 욕구를 국가가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정치인 정치 지도자 또 정당은 아마 늘 우리 국가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우선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 되야만이 우리가 신뢰받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 정치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다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가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국익 우선의 그런 어떤 정치를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남 문제들을 늘 깊이 걱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한국 정치의 승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로 앞으로 발전해야 될까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는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북군의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부분에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지만 서울은 우리나라 중북군의 중심 도시가 되고 통일이 된다면 평양은 우리나라 북부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고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남북군의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부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1등 도시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위해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아주 좋은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중심 항만입니다. 이런 부산항의 이쯤을 잘 살려서 저는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해양 물류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은 국제 대의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자연 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쯤을 잘 살려서 저는 우리 부산을 국제적인 관광 컨벤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가시기 위해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영화제는 짧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또 세계적인 영화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충분한 그러한 역량을 우리 부산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는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군의 중심 도시 또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 물류 중심 도시 또 국제적인 관광 컨벤션 중심 도시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시로 정말 세계적인 인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그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3기 수력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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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장에 감사합니다. 정말 전해주신 분사장 차승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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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미소 띄고 사랑할게요. 셋! 화이팅!